안녕하세요 복효나니어 원장 서영석 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초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초디스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경초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경초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초의 움직임은 크게 3가지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것, 회전하는 것, 귀닫기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의학용어로 말하면 앞으로 숙이는 것을 굴곡, 뒤로 젖히는 것을 신전,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하는 것을 회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왼쪽 귀닫기, 오른쪽 귀닫기를 하면 이것을 척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이 ROM, 가동력이라고 하는데요. 가동력은 정상 범위가 있습니다. 경초 주위에, 목 주위에 있는 근육통과 경초디스크의 통증을 간별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경초디스크의 목의 상태는 일자목이고 일자목이 되었을 때 어떤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고 나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오랜 기간 반복적인 자세를 찾게 되면 그런 동작이 되는데요. 제일 큰 간별점은 고개를 뒤로 젖히는 신전식. 이게 본인 스스로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을 능동운동이라고 하고요. 뒤에 의사분이 환자분의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을 수동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누가 대신 그 동작을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자가진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 이걸 의학용어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신전을 했을 때 목 뒤에 통증을, 방산통이라든지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는 것도 60도가 정상 같던데요. 고개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못하거나 이렇게 고개를 신전할 때 목 경추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것은 경추디스크의 강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보통 이 목 주위의 근육통하고 구별되는 지점은 어떤 것이냐면 보통 고개를 잠을 잘못 자고 나서 낙침이라고 그러는데요. 근육통으로 인한 경우에는 특히 쇼파나 이런 곳에 아니면 침대 푹신한데 고정자세로 이렇게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육통인데요. 근육통은 신전에는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부분에서는 동작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젖힐 수는 있는데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통증 때문에 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통입니다. 뒤에 있는 견갑거건이라고 목을 회전하는 근육이 한쪽이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왼쪽 견갑거건이 늘어나서 수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왼쪽으로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고 나서 아니면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나면 한쪽 근육이 늘어나서 한쪽으로 좌우로 고개를 못 돌리는 것을 낙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힐 때는 통증이라든지 ROM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근육통입니다. 근육통인 경우에는 이렇게 진단이 되면 자가 치료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목 근육을 이렇게 잡고 좌우로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면 쉽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굳이 많은 통증 치료를 안 해도 회복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긴 되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특히 운전을 하고 나면 왼쪽 오른쪽 좌우로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육통입니다. 경초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개를 뒤로 신전할 때 통증을 하거나 신전 고개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안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환자분은 주로 와서 이야기 말씀하는 게 고개가 좌우로 잘 안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고개를 뒤로 젖혀보면 경초디스크 있는 환자분은 고개를 젖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근육통인지 경초디스크인지를 구분을 하시려고 하면 고개를 뒤로 본인이 신전해 보는 겁니다. 젖혀보면 뒤쪽에서 통증이 없으면 근육통이 많고 그리고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온다든지 손으로 방산통이 있다든지 다른 증상들이 있으면 일단 경초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증 양상인데요. 아프긴 한데 저녁에 잠을 잘 때 크게 통증이 걸리지 않으면 근육통입니다. 그런데 경초디스크가 발현되는 분들은 누웠을 때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아니면 잠을 자다가 뒤척이 있다 해서 통증이 늦게 오면 잠을 깨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통증 양상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경초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더 불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왜 경초디스크가 많이 오냐면 최근에는 핸드폰 때문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가 공부를 하면 주로 앉아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수업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목이 일자목이 되고 일자목이 됐다고 해서 경초디스크가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개를 이렇게 굴곡신전, 굴곡신전을 주로 많이 하고 앉아서 좌우회전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경초디스크가 경초디스크 4번, 5번, 6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빚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 발현되고 그리고 경초디스크는 디스크 자체가 되게 작기 때문에 안에 수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통증이 발현되기 때문에 1, 2주 안에 낫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목 쪽에 통증이 있고 되게 불편하시다고 하면 고개를 뒤로 젖혀 봤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베개를 바꾸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 경초디스크를 생각을 한번 하시고 병원에 가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초가 뼈가 많이 돌아가는 경우는 추나를 받아야 되고 통증이 많으면 봉침치료라든지 양방에서는 스트로이드 치료를 주로 하겠죠. 신경차단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초디스크라고 만약에 되면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뭔가를 회복하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발현되는 게 주로 핸드폰하고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업무시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치료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고생을 훨씬 더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